이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법률이 뭐냐면 공수처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게 7명의 위원이 추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중 2명이 야당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냐 법사위에서 바로 공수처를 만드는 걸 회방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걸 딱 1년만 막아버리면 이제 대선 정국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또 검찰대로 힘을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힘든 싸움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2년 뒤에 줄게 이렇게 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2년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2년이 우리한테는 민주진보진영에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법사위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발목을 잡게 되면 아무것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와 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의회의 파국이 예상되죠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그냥 딱 공수처 만들려고 할 때 무조건 미통당 목리부리고 밖에 나가서 또 그 지랄할 겁니다 또 장애투쟁하고 난리를 하고 그러면 또 언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의회 독재다 과방 갖고 이렇게 독재하느냐 어쩌고저쩌고 그냥 온통 분탕질을 해가지고 지지유를 갖다 떨어뜨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정의당이 미통당하고 파트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민주당을 견제하는 활동들을 정의당 측에서 더 많이 해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소를 잃고도 외양가를 못 고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남북관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어 진보정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정책이고 민중들과의 어떤 결합력인데요 그러니까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구어낸 대안적 컨텐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안적 컨텐츠는 사실상 잘 보이지 않고 이번에 1호 법안으로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이렇게 올렸는데 아 좋아요 차별금지법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다 반대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과 함께 가면서 이것을 법으로 관찰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는 민주당은 따로지만 내가 이거 통과시킬까요? 혼자서 어떻게 통과시켜? 몇 명 돼지도 않는데 여사님이 통과시켜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내 그게 얘기가 그거야 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같이 가게끔 해서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정의당의 의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구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원칙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구나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진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정말로 뭘 제대로 하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벤트식을 이벤트하듯이 얼마 전에 조시아 웡인가요? 홍콩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윤상현이 거짓말했어 그래 거짓말했다고 쳐 그래 그거 가지고 뒤늦게 가서 자기네들에게 또 연결을 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건 이벤트였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자고 그 맥락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한묶음으로 두고 한 선상에서 놓고 활동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든가 우리는 홍콩의 인권운동을 지지한다 이거는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미통담도 요즘에 지지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겠다 정책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홍콩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홍콩 시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 홍콩 시위 장면을 보면 뭘 충격을 받았었냐면 공권력의 남용이었거든요 그 공권력의 남용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과 미국이 어떤 문제점들어가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 인권에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은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그런 공권력의 남용이 없었느냐 백남기 농민 같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진보정당이 민중의 연대를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았고 이벤트를 해도 그런 식의 이벤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운명의 한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상임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빨리 나지 않으면 또다시 끌려가게 돼요 질질 끌려가게 될 거죠 정해져 있는 시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마친다고 하는 게 명분을 뺏겨버린 상황이니까 주호영이 그런 걸 잘 뺏어간 거예요 그걸 뺏어갔단 말이야 확실하게 합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도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여기에 자칫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무조건 갖고 오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시나리오로 썼던 것 중에서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법사위부터 먼저 구성을 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단독으로 위원장을 뽑은 다음에 자, 그 다음 또 협상해보자 법사위를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통당에서 나머지 것들은 끌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계속 장지원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사위 카드를 해놓고 더 많은 걸 따갈 수 있는 걸 갖다 따내자 그리고 또 약간 미통당의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법사위는 죽어도 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내일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를 저로 안 뺏기려고 하는 이유가 전국 주도권이 매달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맞아요. 상임위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앞으로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부분 법사위는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쫓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 검찰이 지금 아주 겁나 반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만약에 놓치게 되거나 혹은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더라도 공수처를 끝까지 미통당이 막아주기로 어떻게 요구한 연대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반항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검찰은 몇 가지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될 것들을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증언 강요 또는 허위 증언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지 지금 슬그머니 이것을 대충 덮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한 것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역시도 사실 거의 지금 덮어버리는 상황인 거 되어버렸어요 검언유착이라고 하지 말자니까 검언공작 검언공작 모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둘 다 중앙지검에 가 있고 둘 다 중앙지검 인권분이 이런 데서 한다는데 이게 사실상 진상을 은폐하겠다라는 주장이다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네 이번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 얘기를 SNS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 이게 사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분이 참다가 참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고 채널A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은 원래는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 대검 감찰부가 가져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일단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버려야죠 아니요 대검 감찰부는 특이해서 수사권도 같이 있어요 감찰부가 감찰을 하다가 이거는 수사로 전환해야 되겠다 수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대검 감찰부를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이 대검 감찰부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장을 누구를 맞추느냐 하면 반드시 외부 인사를 안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막아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말로는 먼저 수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감찰을 해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해방 놓고 있죠 한동석 대검 감찰부장이 이야기를 SNS에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진상규명이 지연 표현되지 않게 하려면 관계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단하지 말고 사건의 과정에 처치를 맞추어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죠 담당 혹은 처리 중인 챈드레이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불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 이야 이 묘한 표현이에요 믿고 싶다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건 지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들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나아야 할 때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수사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사심없이 제대로 처리할 것을 경고하는 거죠 사실상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고 그 저항하는 모습이 검찰 내부에서는 아주 눈꼬사나게 관찰되고 있어서 감찰부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냐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가느냐 마느냐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공수처가 진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사설상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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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